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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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리아 라이더즈 오코치입니다. 오늘은... 니가 오코치야? 너도 오코치네. 오시네 코치네. 우리 오빠도 오코치고. 우리 아빠도 오코치고. 우리 할아버지 오코치고. 우리 할아버지의 아빠도 오코치고. 정말 들어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라이더즈 오코치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토요일이고. 코리아 라이더즈 스케이트 파크에서. 오코치와 함께. 라이딩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저희 이렇게 다 마스크를.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 덥지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너무 좋아.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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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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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와우 와우 다 먹었습니다 고객님 아우 간식 다 먹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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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90개 남자마자 영상영상 안녕하세요 오! 이거 운명은 또 조용히 오우 와우 야, 다시 잡으래요, 얼른. 아, 죄송한데.